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해서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오늘 소 아저씨 안녕하세요. 인사하세요 저희 소 아저씨예요. 여기 댓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. 뭐라고요? 소는 위가 몇 개냐고. 소 위가 4개예요. 선생님 소박사 명령 제가 모셨습니다. 소 위는 왜 4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. 대세김질을 하고 등지가 크다 보니까 먹는 양이 많죠. 여기 민수라는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. 소는 왜 대세김질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. 대세김질을 하니까 대세김질을 합니다. 지연이라는 학생이 아저씨는 소를 키워서 소를 닮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. 그래서 집 주소가 어떻게 되지. 선물로 투풀 소고기 보내드리겠습니다. 춥습니다. tirar 먹습니다.